전치사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 전치사 배울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부터 시작할게요. 자, 위치하면 뭘까요? 위, 아래, 옆, 뒤, 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위치라고 해요. 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봅시다. The book is on the desk. 책은 책상 위에 있어. 자, 책, 책상, 온, 위에. 자, 여기 전치사 온을 사용해서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 전치사는 대명사나 명사 앞에 사용돼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공은 책상 아래에 있어. 자, 공, 책상, 아래. 네, under. 자, under. 전치사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네, 우리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 주는 말을 위치 전치사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우리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전치사,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오, 여기 고양이 있네요. 우리 고양이 한번 찾아 봅시다. 야옹아, 미야옹. Where is the cat? 야옹아, 어디 있니? The cat is on the box. 상자 위에. Where is the cat? Under the box. Under. 상자 아래에. Where is the cat? It's in the box. 상자 안에. On, under, in. Where is the cat? Next to the box. Next to. 상자 옆에. Where is the cat? In front of the box. 상자 앞에. 어허, where is the cat? 반 숨었어요. 뒤에. Behind the box. 상자 뒤에. 자, 우리 이렇게. On, 위에. Under, 아래에. In, 안에. Next to, 옆에. In front of. 앞에, behind, 뒤에. 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외우면 요거 지금에라도 외울 수 있어요. 자, 옆에 아무거나 한번 잡아 봐요. 지우개나 선생님은 펜. 같이 해볼게요. 자, On, Under, In, Next to, In front of, Behind. 와우,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다 듣고 나서 요거 세 번만 해보면 오늘 전치사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위치 전치사 재밌게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꼭 연습해 주세요. 자, if you like to on, by